두 번째 파트 투자 아이디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라이센스 아웃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 3%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외부 방송에서는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우리 교보 방송에서는 백브리핑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백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교체는 시장이 하락할 때 하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다른 거 하는 게 좋은 거니까 답변 잠깐 드리면요 LG 에너스 솔루션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시장은 LG 에너스 솔루션 오르고 다른 것도 같이 오르면 오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반대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권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미 선반영이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위쪽 시도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의 라이센스 아웃은 무엇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였냐면요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라이센스 아웃의 계약의 수익 인식은 개발 및 인상시험과 폼머커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변동합니다 즉 임상시험 1상하고 2상하고 3상하고 그 다음 폼머커가 하고 상업화하고 이러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바일리스톤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 한 번에 다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총금액이 10억 달러를 받지만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다 계약금 7500만 달러 900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건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에 연구개발의 중단 허가 실패 등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계약 물질 첫 번째 포인트는 파킨스병 등 퇴양성 뇌질환 이거 있잖아요 치매 관련된 거 이거는 향후에 성장 섹터입니다 항암도 성장이지만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총금액 중에서 계약금 900억 정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계약금이 총금액의 금액의 10% 이상 20% 이런 식으로 높잖아요 그러면 싸높이 상대방에서 이 물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좋게 본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는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어느 정도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금이 5%뿐이 안 돼 이러면 조금 돈 찔끔 지고 또 기술만 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시장에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 계약 지역이 전 세계인데 계약 지역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해서 전 세계에 내가 다 팔 테니 니들은 아시아에서만 해 이런 계약들을 해요 이러면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전 세계 계약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총금액 대비 계약금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기 마이스톤이 4,500만 달러고 기타 마이스톤이 9억 달러 거의 대부분이 기타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찔끔 처음에 한 천억 정도 쓴다는 거예요 한 천억 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성공하면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 나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금액이 커야 되고 계약금 비율이 높아야 되고 단기 마이스톤이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 지역이 전 세계여야 되고 이런 곳들에 따라서 주가 움직이는 다르다 이 말씀 드립니다 ABL 바이오를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올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설명드린 거예요 LG에는 솔루션 IPO 어마어마하게 수요 예측이 됐고요 공모가가 하단이 25만 7천에서 상단이 30만 원인데 아마도 30만 원으로 되겠죠 왜냐하면 1,700대 지금 경쟁률이 1,700이 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30만 원으로 당연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다 빼지 않는 이상 그러면 70조 정도로 시가총액이 시작을 합니다 시가총액 2위인 아시키 하이리스가 92조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 다음 주 18일부터 19일까지가 청약일이고 그리고 상장은 27일 날 있습니다 유통 제한 물량이 85%고 유통 가능 물량이 14%인데 총 3,400만 주예요 3,400만 주가 30만 원 이상의 종목이 여기서 활발하게 움직인다 상당히 시장의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장은 왜곡계 기관들이나 우리 국내 기관들이나 아니면 지수 인덱스들 FDSE의 인덱스 MSCI 인덱스 코스피의 인덱스들은 이걸 넣어야죠 무조건 사야 되죠 무조건 얘들은요 비중을 그랬기 때문에 다른 걸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이거 살 준비를 했고요 이미 이걸 준비를 이미 했고 그리고 ETF 있잖아요 2차전지 ETF BBIG ETF ETF도 얘가 들어오면 얘를 무조건 사야죠 그래서 리밸런싱이 그동안에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놈은 계속 빠지기도 하고 어떤 놈은 오르기도 하고 계속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1월 달에 우리의 수급 왜곡 현상이 상당히 있었고 생각보다 약한 것도 지수 자체가 약했던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에 상장되고 나서는 이제 그 돈들이 다시 빠져나와서 다시 다른 대용주들 다시 사면서 그러면서 오르지 않을까라고도 얘기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제가 빨간 것이로 두 가지를 써놨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상승 물음표 장비 부품의 수혜 물음표 왜 이렇게 했냐면요 여러분 미국 시장 잘 보세요 애플이 1위죠 애플이 1위고 2위가 뭐죠 2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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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3위가 구글이고 그런가요 얘네들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1위하고 1, 2위가 바뀌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밑에는 구글하고 그리고 아마존하고 얘네들이 또 순위가 막 바뀌고 지금 테슬라가 5위인가 6위인가 그렇죠 많이 올라왔죠 얘가 순서가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얘가 오르면 얘는 세워놓고 얘를 사 또 얘가 오르면 얘를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가총이 올라가잖아요 무슨 표현을 쓰는 거냐면요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의 2위로 진입을 하면서 얘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SK 하이니스가 오를 개연성이 있습니다 얘가 오를 개연성이 있어요 이거 생각을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한번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얘들이 이 대규모 자금을 지금 받잖아요 이 대규모 IPO가 뭡니까 자금을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자금을 많은 불질정 다수에게 자금을 받을기 위해서 IPO를 하는 거예요 돈 필요 없는 회사는 IPO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회사 있죠 코스닥에 있는 IPO 해가지고 2, 3천억 정도 땡겨가지고 소위 먹티 날라버리는 대주주들 있죠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빼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IPO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금을 갖고 뭘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전 예고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사전 예고했죠 8조 8천억에 들여서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나왔잖아요 장비 부품은 그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죠 장비 부품들이 그래서 LG NSC 솔루션 보고서들이 요즘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구해서 보세요 이 보고서들을 보면 어디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보고 시설투자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수설투자에 연관되어 있는 후방에 있는 기업들은 얘네들은 대형주가 20% 30% 갈 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0% 가면 삼성전자 후방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죠 5배 가죠 500% 가죠 10배 이상은 또 가죠 주가가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주식을 장비 얘네들을 많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손 따는 거 위험하다고 올리셨네요 손 아침에 10개 다 땄는데 멍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폭락한 딸 개인들이 계속 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만 같이 한번 또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또 반대론자들이 많아갖고 그런데 제 마음 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우리 머니텐에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좀 실수해도 또 제가 좀 어버버해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다 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LG 생활건강 급락한 날 개인들이 1280억이나 샀다는 거예요 신세계 급락한 날 200억이나 사고 카카오페이 5일 동안 급락할 때 무려 8300억이나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LG화 폭락할 때 SK이노베션 폭락할 때 카카오 폭락할 때 그 폭락한 당일날 엄청나잖아요 가장 최근에 폭락한 게 뭐예요? HTC 현대산업개발 마음 아프지만 이게 많이 빠졌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HCD 현대산업개발 HTC인가요? HTC 현대산업개발 이거요 이거 급락한 날이 이 날이잖아요 이 날이 1월 12일이죠 이 날 20% 빠졌습니다 1월 12일 날 1월 12일 날 20% 빠진 날 그 날 수급을 가볼게요 이 날이지 않습니까? 20% 빠진 날 이 날 외국인들이 이게 얼마야? 금매액으로 따졌을 때? 100만 1000만 억지 94억 팔았고 기관들은 530억 팔았어요 개인들이 620억 샀습니다 뭐 어쩌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 폭락한 날 살까?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기관 외국인과의 다른 점은 물음표 승리하는 물음표 이렇게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펴놨었냐면요 이런 거예요 꼭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길 수도 있잖아요 이들이 이들이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물음표 쏘는 것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요 악재가 나오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왜? 라는 걸 자꾸 생각해요 왜 빠지는 거야? 가치 변화가 생겨? 그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전화 붙잡고 자꾸 물어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윌리엄 오니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가가 왜 오르고 왜 빠지는지는 다른 데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가 자체에서 시장에서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리스크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사면 돼요 요즘엔 수수료도 엄청 낮아요 그래서 낮습니다 다시 사면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한다 안 한다의 차이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승자는 누구냐 승자는 누구냐 외국인이 승자냐 판 외국인과 기관이 승자냐 아니면 개인이 승자냐 확률적으로는 어땠어요? 여러분 확률적으로는 확률적으로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긴 거죠 개인들이 다 물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SKM에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무슨 표현을 드리는 거냐면 이 날이잖아요 이 날 SK인업에서는 물적 분압 얘기 나왔을 때 폭락했을 때가 이 날이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이 날이 29만 6천 원에서 거래 실으면서 폭락한 거잖아요 이 날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125만조 팔았고 기관들은 50만조 팔았네요 이걸 다 누가 산 거예요? 개인들이 다 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땠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반동 지었다가 이렇게 폭락했다가 이제 지금 올라왔어요 끝까지 들고 있다가 들고 있다가 난 이익이면 내가 성공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긴 거 아니냐 아니 밑에서 사면 되잖아요 더 싸게 여기 사도 되고 여기 사도 되고 여기 사도 되고 LG와 것도 똑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LG와 폭락할 때가 어디였어요? 여기 가장 최근에 여기였잖아요 거래 실으면서 폭락할 때 자 그랬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어떻든 이 가격에는 살 수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뭐 LG생활공원은 어떻게 됐나요? 이거잖아요 이 날 이 날 왕창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밑에 있어요 뭐 들고서 여기 이익 나면 단기 거래해야지 뭐 이럴 수 있겠죠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좀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뭐 주식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른 방송 이런 얘기하면은 댓글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는 과정이고 주식 투자를 하는 목표는 돈을 벌기가 있을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목적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은 목표이고 과정이 주식 투자이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들면은 막 열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심장병 걸리면 이런 걸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900 한 번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900 깰 수 있다고 생각해요 2,900 깨도 깨도 저는 뭐 제가 생각하는 큰 바운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금리 상승과 성장주라는 제목인데요 뭐냐면요 이거 중요하서 여러분께 꼭 이 말씀 많이 들으세요 환율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면 시장이 하락을 하고요 원화가 강세가 되면 시장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금리는 금리는 섹터의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가치주는 상승을 하고 성장주가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낫다 하락하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잖아요 낫다 하락하죠 그런데 다운은 하나도 하락 안 하잖아요 왜? 이제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말이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론이고요 우리 주식시장은요 자본시장은 이론과 달리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리고 미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규제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제도를 금융시장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아주 변화무쌍한 것이 금융시장이에요 올해를 보면 이런 겁니다 금리가 주도 섹터를 변화시킨다라는 이론적 근거는 뭐냐면 경기 회복이 되면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수요가 좋아지고 그래서 수요가 견인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돼서 금리 인상이 되고 그러니 당연히 이 사이클에서는 경기 관련 가치주가 상승을 한다 이게 심플하게 오케이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 초에 제가 그 반론을 엄청 얘기했습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초에 죄송합니다 작년 초에 백신이 나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이렇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리고 금리가 상승을 하면 경기 관련 주가 오르고 가치주가 오르고 그리고 성장주는 이제 하락할 것이다 작년에 작년에 2021년도 초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동안에 시장이 상승을 한다 보고서도가 그런 보고서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 이번 금리 인상은 수요가 견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게 아니고 공급망 왜곡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된 것이고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22년도에는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경기 둔화 우려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이제 경기 회복 둔화를 그만하고 회복하는 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무슨 경기 회복을 하면서 수요 견인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해요 그럼 다 진짜 100번 장보해서 2016년도에서 2018년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했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 12월 16일 날 금리 인상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한 2개월 정도 낯사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한 18% 정도 많이 하락했죠 지금 그런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금리 인상기에 초반에 성장주가 하락했어요 빅테크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빵주들의 강력한 이 성장으로 해서 전부 고점 돌파하면서 다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회복다는 구간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달라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를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우리나라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2016년에서 2018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던 기간에 쭉 미국의 성 나스닥은 살짝 조정보이다가 다 떠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2017년도에 IT 고점 후에 2018년 2019년 떨어졌어요 이때 왜 떨어졌느냐 IT 고점 찍고 나서 쭉 떠나서 IT가 안 좋았던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한한령과 중국의 한한령 미국과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떠냐 미국이나 중국이 강력하게 우리를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냐 미중 분쟁이 강력한 상황이냐 또는 IT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수출이 주도이고 수출의 거의 대부분이 IT이기 때문에 IT가 고점이 아니고 저점을 터닝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고 그냥 저의 반대되고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들어주시면 돼요 뭐냐면요 올해는 이것만 보더라도 아 IT가 갈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시장은 이익이 늘고 이익이 늘고 그리고 저점을 찍으면서 올라가는 작년에 IT가 약했어요 상대적으로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IT 쪽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신진호 대표님 내용을 제가 잠깐 빌려왔습니다 이분께 빌려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남의 얘기들을 근데 이분이 공교로 퍼블릭하게 포털에 올리신 거니까 포털에 올리신 거니까 갖다가 제가 쓴 건데요 저는 공감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은 성장률을 많이 투자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년간 소위였던 가치주의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상승 구간에 진입했으니까 가치주의에 관심을 갖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있는 최근에 이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되는 기업에 관심을 갖자 그리고 보유자산 가치도 높은데 시장에서 소외된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 전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스타일 펀드들의 자금들이 ETF가 성장주 ETF에서 가치주 ETF를 옮겨가니 그 수급 영향률도 있으니 가치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철강조선 건설 건설재 자동차 부품 이런 종목들의 보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능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제가 IT 하드웨어 얘기하고 굉장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치주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분 지금 이제 2년간 소유였던 가치주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성장주가 하락을 하고 가치주가 뜨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성장주는 줄이고 이제 가치주에 철강이나 조성이나 건설 이런 주식 사야 되느냐 나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잠깐 물 먹으면서 제가 잠깐 질문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결정하겠어요 저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거예요 가치주 중에서요 여러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가치주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성장주예요 성장주예요 네 신사업화는 가치주 늘 푸른 주리님 정답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조선이에요 그러면 환경관련 LNG를 하던 아니면 환경관련 조선과 조선 기자재 철강이에요 그러면 철강은 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가 되려면 첫 번째 가벼워야 돼요 차량이 경량화가 돼야 돼요 열 손실이 없어야 돼요 배터리 손실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임포테인먼트가 들어가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철강이 철이 자동차 몸땡이로 몸땡이 차체도 차체도 날라져야 돼요 거기에 맞는 철강 거기에 맞는 조선 거기에 맞는 건자재 거기에 맞는 자동차 거기에 맞는 반도체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구경제에 있는 걸 가치주를 하지 말고 신경제로 추종하면서 가는 가치주를 하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거꾸로 거꾸로 성량주를 얘기를 하면 성량주를 얘기를 하면 무조건 그냥 드림만 있는 성량이 아닌 이익을 따라가면서 갈 수 있는 성량주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냐 이익성장을 하는 가치주 이렇게 가치주 그렇죠 가치주 중에서 구조적 성장을 하는 가치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늘 시장은 시장은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미래의 산업에 투자하고 미래의 이익에 대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자꾸 구경제를 보시면 안 된다 구경제를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욕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또 종목 보고서 제목 오늘 제가 3%에서 했던 건데요 이걸 보면 더더욱 답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의 거 한 번 했죠 재밌어서 한 번 했는데 이번에 재밌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보세요 제목들이에요 보고서 제목들이요 코스맥스 중국 양날의 검이래 시승색 인턴 모멘텀 약화됐대 클리어 상대적으로 괜찮대 LG 생활 건강 불편한 현실이래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스코 성장보다 지속성이 관건이고 세아베스텔 아시온 수요 현황이고 현대전철 업학 둔화를 방어하는 차간판 뭐예요 얘네 본업이 안 좋아 뭔가 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강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아 잘 팔릴 차가 가득 현대차 2021년 하프스윙 2021년 풀스윙 차는 지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에 바람이 있다고 뭐요 빨리 정차 좀 더 많이 해 빨리 자율주행 좀 해 빨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빨리 M&A도 하고 왜 완성차 팔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비싸게 팔고 외국에는 싸게 팔고 더 좋은 차는 외국에 팔고 그러면서 네 현대차 외국에는 더 좋은 차 그래서 심지어 외국 가서 현대차 사가지고 배로 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현대차 욱 먹어야 돼요 기아도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주주들 위해서 빨리 M&A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있는 데들 기술력 같이 상호 협조해서 빨리 기술 확보 해가지고 빨리빨리 쫓아가야죠 맨날 내역기차만 팔 거예요 그게 부족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KB금융 명성을 증명한 2021 우리금융 보험 조건 없이도 질주 얘네들 한번 차트 볼까요 이거 KB금융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제가 1봉으로 볼 거니까 화면에 이렇게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요쪽에 KB금융 우리금융지주 보고서 자체가 주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보면요 기아하고 현대차는 어떻게 했나 볼까요 기아 그냥 박스권이 있네요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제목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전기 예상보다 빠른 어팡 회복 가능성 LG 디스플레이 축적된 OLED 기술 빛을 발할 때 삼성전자 잘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LG전자 성장은 지속 그리고 저평가 따뜻한 봄날이 옵니다 볼까요 삼성전기 자 이제 이제 슬슬 자기 평가 받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LG전자 저평가예요 좋아질 거예요 LG 노트 LG 디스플레이 이제 기술력 발휘할 거예요 삼성전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다른 거 보니까 다 보고서대로 가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안 달라졌네요 달라졌다며 뭐 좀 달라졌다며요 달라진 거 좀 보여줘라 삼성전자 저는 달라졌다는 거는 그 애널리스트는 본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새로운 2022년이 됐고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정치의 김 빼겠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달라져야 되죠 달라져야 되죠 달라질 거 같아요 저는 자 다음에 롯데케미칼 아직은 기다리는 시기 롯데하이마트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롯데케미칼 아직은 기다리래요 롯데하이마트 하이마트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니네 어떡할래 이거 여러분 이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왜 구분했냐면 섹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섹터를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섹터가 뭘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를 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스 홀딩스 NFT 잠재력이 좋아 다만 이제 좀 쉬자 ST팜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다다 인내하라는 얘기죠 종군당 투자에 걸맞는 성과가 필요해 없다는 얘기죠 카카오 이익성장보다 글로벌 확장에 집중해야 됐네 그래 니네 이거 이건 안 좋다는 얘기죠 확장하래 한미약품 R&D 성과가 필요해야 돼 필요하대 필요하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보면 한미약품 성과가 필요해야 될 것 같죠 중군당 뭐가 필요해야 될 것 같죠 컴퓨터스 홀딩스 좀 참고 다음을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구건설 대구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이제 조금 평가 제대로 받자 이런 내용으로 썼어요 대구건설 이제는 본업으로 평가받을 기업 GS건설 자기가 보여주는 영향력 현대건설 눈에 띄는 주택사업과 발전사업 이랬단 말이에요 해볼까요 대구건설 현대건설 뭐야 그럼 평가 좀 해줘봐 그럼 평가 해줘갖고 니들이 거래 싫으면서 약봉 내면 나도 나도 그때부터 볼게 그쵸 그때부터 볼게 자 그 다음 게 되게 재밌었잖아요 이거요 재밌었잖아요 그 다음 거를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걸 한번 작게 해놓고 제가 다 띄워봐서 볼게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야스 손님이 오셨다 거하게 한상 차려라 야스 손님이 오셨다 거하게 한상 차려라 이걸 조금 이렇게 볼게요 전체적인 흐름이 야스가 어느 정도 와있는지 아직 쭉 빠졌다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네요 보고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씀만 듣고 그러지 마시고요 보세요 워닉 IPS 장비업체 투자 타이밍은 반박자 빠르게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지금 얘네들이요 반도체 애들이 아직 시세를 크게 내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반도체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요 해성DS 해성처럼 등장하다 해성DS 해성DS는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해성DS 저는 원래 이런 주식을 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얘가 리드프레임 회사잖아요 이 리드프레임은 반도체만 들어가지 않아요 자율주행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현대 오토에버 넘버원 드라이빙 서포터 플랫폼이래요 현대 현대 오토에버 잘 가다가 요즘에 조정보였네요 오늘 좀 올랐네요 현대 오토에버 얘는 주봉 보면 엄청 빡소권이 있었어요 많이 올랐던 겁니다 이미 많이 올랐고요 흐름을 봐야겠죠 좀 더 그 밑에 LG전자 따뜻한 봄날은 온다 LG전자는 뭐 따뜻한 봄날은 올 것 같죠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했죠 이거 많이 했죠 따뜻한 봄날은 올 것 같고 삼성전자 우리 삼성이 달라졌어요 좀 달라진 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보여줘요 지금 이수리님이 혜성은 많이 올라서요 라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릴 때 보여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 이렇게 보여드릴 때 자 이 주식이 지금 좋아요 지금 사세요 저를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식이 좋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관심 좋은 게 넣어놔요 넣어놓고 아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제 제 뭐야 제 방송 들으신 분은 적어도 그 정도는 같이 해주세요 괜히 저 때문에 손해받다 이러시면 저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지 말고요 해상DS가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게 계속 가지 않아요 이렇게 조종 이게 조종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세요 이게 얼마예요 3만 7천 5백원 이건 얼마입니까 4만 7천 만 원 빠진 겁니다 이거 만 원 빠진 거예요 또 올랐다가 여기서도 여기서 이만큼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얘들을 넣어놨다가 관심명에 넣어놨다가 얘들이 조종 좋은 주식인데 조종 보이네 좋은 주식이네 지금 얘네들이 시장 때문에 빠지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게요 아까 어떤 분이 오시길래 쓰셨길래 세코닉스 전장카메라 대장주 세코닉스 뭐 많이 움직이네요 많이 움직이네요 그리고 효성화 2022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이거 작년에 진짜 고생시킨 종목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효성화 엄청 고생시킨 종목입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많이 빠졌죠 정말 많이 빠졌죠 45만 원으로 해서 20만 원도 더 빠졌네 반토막도 더 나섰네 그래서 이제는 좋아질 거다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이거 지금 움직임이 좀 좋아졌어요 좋아지기는요 왜 그렇게 보는 거죠 거래 실었죠 올랐죠 조정보였죠 거래 없죠 올랐죠 거래 실었죠 그 다음 조정보예죠 흐름은 있는 겁니다 흐름이요 다음에 IS 동서 할 말이 많은 상황 에코마케팅 난리져버린다 웃기더라고요 IS 동서 할 말이 많은 상황 무슨 할 말이 많을까요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는 거니 너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가 많이 빠졌어요 야 우리 이렇게 주가 빠질 만한 거 아니야 우리 실적이나 이런 거 봐서 그 정도 아닌데 야 이거 우리 야 할 말 많다 저를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쥐가 할 말 많은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보여줘봐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여기서 터닝하고 보여주면 나는 그래 알았어 인정할게 더 웃긴 건 이거죠 아이코 마케팅 날 잊어버렸니 아이코 마케팅도 엄청 많이 떴던 거예요 이렇게 급등했던 겁니다 7천원에서 3만 3천원까지 갔던 거예요 박수거리 있다가 폭락했습니다 지금 15,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보고서 가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날 잊어버렸니 날 잊어버리지 말아다 아니 지금 잊어버리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투자 아이디어는 말씀을 좀 오늘은 좀 차트 위주로 말씀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제 관심 종목이 제 거를 여기 뛰어넘으려고 했더니 오늘 지금 기적으로 좀 안 됐고요 지난번에 제가 왜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수부장의 신기술을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UTI 같은 종목도 좋죠 UTI 이거 저거잖아요 UTI가 그 뭐죠 폴더블 폴더블 기판 이거잖아요 뭐 수급도 좋고 삶도 좋고 그래요 UTI도 그렇고 여기는 기업들 제가 여러분께 다 차근차근히 다 불러드렸고 관심 종목이 이렇게 넣어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자 이 안에서 뭔가 그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얘가 왜 이렇게 오늘 거래가 많이 실리지 뭐지 이거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관심 있게 봐도 되죠 요즘에 바이오프로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바이오프로 그전엔 별로 관심은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왜 얘가 요즘에 움직일까 얘가 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걔를 누르고 시가청에 보고 800억뿐이 안 돼요 조금만 주식이에요 못 사죠 많이 여기 봤더니 반도체 검사 장비예요 그리고 AI 기반의 로봇 시스템 이런 거 근데 이익이 안 났겠죠 이익이 안 나니까 아직 800억뿐이 안 되는 거죠 조금조금씩 이익은 느는데 매출액이 200억뿐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되진 않죠 그런데 얘가 슬슬슬슬슬 이익이 늘어난 것을 보면서 주가 움직임이 반영하겠죠 이런 기업이 나중에 큰 회사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데 보는 거죠 보는 거죠 이 중에 저는 이쪽에는 원래 제가 관심이 있었던 저고요 신규로 있었던 이걸 정리하면서 그 이후에 여러분께 제가 2중과 3중 전의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 중에서 제가 3종목을 샀어요 현재 가지고 있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여기서 보시면서 이익이 얘네들은요 좀 주의점이 뭐냐면 이익이 좀 안 나요 왜냐하면 특례 상장했고 이제 상장한 데라서 이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의점이 뭐라고 그랬죠 오병 이슈가 있습니다 그 부분 주의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서 마냥 기다린다는 거 아니고 확인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뭘 힌트 달라고 제가 뭘 갖고 있나요 힌트 드릴게요 어떤 힌트 드릴까요 제가 지금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시황 얘기하면서 시황 얘기하면서 뭘 어떤 걸 한다고요 저는 IT 하드웨어 한다고요 IT 하드웨어인데 무슨 조합으로 한다고요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 플러스 IT에 있는 것들 이 안에 있는 것들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사가지고 그냥 죽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독특한 거래가 생기면 그때 얘가 뭐 달라졌네 말 그대로 아까 삼성운자 우리 아이가 달라졌네 우리 삼성이 달라졌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오늘 지난주에 예고해된 대로 차트 검색 종목 검색하는 거에서 새로운 걸 하나 또 이번 주에 이번 달에 거쳐서 계속 하려고 해서 3부작으로 1부 2부 3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1부 2부 지났는데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꽤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종목 검색하는 거는 오늘은 좀 못하겠네요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또 시간 내서 여러분께 재밌어요 굉장히 그거 좀 달렸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또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이고 지금 현재 지수가 약간 떨어지네요 아까보다 지금 보니까 지수를 저는 선물로 보거든요 선물 지수로 보는데 선물 자체를 죄송합니다 선물 현재 자체가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참고로 띄워놓는 김에 그날 내가 오늘 살까 말까 할 때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투자자들이 볼 때 오늘 외국인들이 7천 계약이라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파네 파네 아 그래 프로그램이 오늘 매도네 아 그럼 오늘 오늘 못돌겠고 약했구나 그럼 이제 안 사요 근데 오늘 시장이 약한데 시장이 약한데 얘들이 지금 보니까 선물을 사고 있어 그래서 프로그램의 매수가 지금 비차익으로 있어 그러면 시장은 반등할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갖고 가면서 가면서 차트는 저는 어떤 타이밍으로 보면 장중 타이밍도 궁금하시잖아요 장중 타이밍을 저는 그 종목의 분봉이 아닌 선물에 선물 보시면 이게 지금 선물에 제가 선문봉을 눌러놨어요 아침에 빠졌잖아요 미국이 완전히 빠져서 반등 시도 했는데 했는데 그 다음에 가지 못하고 거래가 없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차이 되느냐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시 거래가 들으면서 이게 터닝하는 게 나타났을 때 나는 그때 보고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을 볼 때 그날 내가 개별 종목을 사고 팔고도 어떻게 하냐면 선물을 나는 거래 안 한다 하더라도 선물 시장을 보면서 거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 오늘 그래서 지금 선물을 보면 터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매수 중목을 사실 분들은요 이따가 오후 2시 반 이후에 그때 가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번 주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주말에는 눈 비솔 수 있긴 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늘 지금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몸이 건강해야지 주의도 잘 되고 뭔가 행복한 쪽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 제가 이 트렌드에서 질문을 주시길래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기가 어디선가 수입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주식이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흐뭇하거나 희망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행복해 그러면 주식 과일 돼요 근데 나는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내 전재산이고 이거 깨먹으면 난 죽어야 돼 이러신 분은 주식 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얘기 하면 꼰대 같아가지고 그냥 안 하는데 오늘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